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마음이 열두번 바뀌는 열두번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리따운 에르메스 제가 들고 왔거든요 에르메스 신발 두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흰박스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에르메스 신발은 제가 좋아하는 백화점에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배달이 와서 잠시만요 배달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거의 임박했더라구요 시작하자마자 배달을 이렇게 언박싱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꺼내볼게요 백화점에서 제가 처음 에르메스를 구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과자마다 이걸 보게되서 저는 엄청 운이 좋았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다른 가방을 먼저 사고 뭔가 더 사야 할 거 없냐 이런 기회가 잦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신발 한번 보실래요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게 됐습니다 꺼내볼게요 이렇게 신발이 두개의 파우치에 나눠서 들어가 있어요 저 지금 이거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너무너무 여러분과 같이 언박싱하기 위해서 드디어 열어봅니다 자 사진 찍을 준비하세요 캡쳐 캡쳐 이 아이는 바로 로얄 로퍼입니다 로얄 로퍼 36 반 사이즈구요 아직 뭐 밑창 수사는 하지 않았고 그대로 신을지 말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네 이렇게 로얄 로퍼 파리 로퍼랑 로얄 로퍼 모두 있었어요 재고가 저는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제품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귀엽게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블랙 색상의 은장입니다 두가지 다 꺼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이 신발을 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답니다 여러가지 사이트에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만큼 귀한 친구예요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주세요 하고 가져왔는데 잘 가져왔나요 어때요 여러분 이 36 라인 36 37 사이즈가 다 황금 사이즈라 잘 없어요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 저는 사실 이것보다 굽이 조금 더 있었으면 싶었는데 에르메스에는 진짜 굽이 높거나 아니면 이 굽 약간 굽의 선택지가 넓지 않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산 이유는 바로 이 장식에 있습니다 이 장식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스킨이 램스킨이어서 주름이 굉장히 잘 가거든요 한번 시착만 해도 주름이 가거든요 지금도 주름이 가 있어요 제가 신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주름이 가 있어요 아유 흉해 새거 느낌이 안 나고 너무 구식 느낌 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했는데 여기 요 날개 같은 친구들이 이거를 감춰 주더라구요 그래서 아프가 길기 아프가 길기 때문에 한 이쯤에서 주름이 생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아 주름이 이렇게 갔었네요 저 몰랐어요 한번만 신어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가려주는 게 있는 게 훨씬 더 예쁜 느낌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슈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블랙 색상은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 이렇게 몇 번 착용 안 했는데 벌써 여기 지금 주름 보이시죠 저도 지금 오랜만에 확인해서 얘가 이런지 처음 알았는데 내가 이거 신었던 거 맞겠지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여튼 이거를 신고 36을 할까 36 반을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주름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름을 몇 번쯤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죠 이게 파리 로퍼랑 로얄 로퍼가 대표적인 에르메스 로퍼인데 이게 조금 더 발볼이 넓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금장도 있고 막 이랬는데 시크하게 블랙에는 은장이 더 예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에르메스 로퍼를 사진으로 볼 때는 예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신고 착장한 코디를 보면 정말 예쁘고 제가 실제로 신고 거울을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예쁘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H 로고가 너무 H고 너무 알파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발이 딱 들어가니까 포인트가 되고 되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신어보고 착화감이 어땠는지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신발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이게 왜 흰박스에 이렇게 왔는지 궁금하시죠? 이거는 제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병행 수입이 아니라 에르메스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친구도 진짜 구하기 어려운 신발인데 어떤 신발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흰 박스에 들어있어요 여기 에르메스라고 적혀있어요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자가 움직일까봐 이렇게 이렇게 섬세하게 봄으로 되어 있네요 되게 디테일이 돋보이는 그런 박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이 상태가 좋아야지 제가 바로 신을 텐데 지금 저도 처음 개봉하는 거라 조금 떨리네요 이 흰 상자는 무엇이냐 했더니 뭘까요? 네 여러분 쇼핑백을 깔끔하게 이렇게 들고 올 수 있도록 새 쇼핑백과 이 커다란 편지 봉투 같은 거는 인보이스네요 이 친구는 조금 비쌌어요 167만원 이었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스토어 교환 및 환불 정책 뭐 수상가 관리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뭐 작은 걸 보다가 큰 거를 보니까 널찍하고 좋은 마음이 들긴 하네요 이게 백화점 이게 온라인입니다 얘는 더 굵은 리본으로 맞네요 얘는 되게 조그만 리본이었는데 언제 이걸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유의사항이 있어요 동일한 컨디션이 아닐 경우 교환 및 환불 불가 제가 들었는데 이 온라인 슈즈를 신고 주림이 생기고 이러면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어야 된다 라는 점 자 갑니다 주황색이 두 개라 기분이 좋네요 똑같이 이렇게 두 개의 파우치에 나눠서 담겨져 있고요 이 친구는 뽀얀 친구예요 따라란 얼굴을 감추고 있네요 이 친구도 똑같이 36 반 사이즈이고요 앞에 이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앞에 다 맨들맨들한 면이 되어 있네요 뒤에 이 고무 부분은 조금 더 덥고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아시는 분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구매하면서 설명 같은 거를 거의 듣지 못해서 이 친구는 스웨이드 소재예요 조금 밝은 베이지 스웨이드거든요 로로피아나 스웨이드 로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왕이면 켈리 느낌을 하고 있는 이 데스틴 로퍼가 더 좋아서 일명 켈리 로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구매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면은 환불이 무료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변심으로 인한 거면 잘 구매하셔야 돼요 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 뭐 얼마다 몇 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 상품 금액의 1%의 왕복 배송비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여기도 보호필름이 붙어 있듯이 이 켈리에도 보호필름이 붙어 있어요 얘는 로즈골드 제품이에요 이게 빠지는 게 맞을까요? 안 빠지는 걸까요? 되게 사소한 거지만 궁금하네요 어? 힘을 주면 빠집니다 아 근데 의미는 없네요 원래 이렇게 달려 있는 거라 장식으로 그냥 붙어 있는 건가 봐요 이렇게 여러분 밝은 톤 하나 어두운 톤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밝은 톤 사실 파리 로퍼 화이트를 살까 뭐 데스틴 로퍼도 스웨이드 소재가 아닌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름이 많이 남는 게 싫어서 최대한 타협을 한 게 이거였고 오염이 많이 되는 거 싫어서 최대한 타협을 한 게 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장식이 너무 귀엽죠 굽 높이도 똑같은 거 같은데 오 굽 크기가 좀 다르네요 얘 면적이 더 넓네요 데스티니 네 뭐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뒷부분도 디테일이 좀 있네요 얘는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딱 봐도 때가 엄청 탈 거 같이 생겼어요 아끼면서 신어야 될 거 같은데 스웨이드는 사실 제가 어릴 때 신어보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막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안 사야지 했는데 또 요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하루에도 마음이 열두 번 변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 귀여운 아이들을 제가 구매를 했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예쁘세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거를 밑창을 댈까요 말까요 좀 신어보신 분들이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단 한번 잘 신어보고 오겠습니다 비브람 수산을 했습니다 부분 좀 높은 걸로 했고 너무 귀엽다 깔끔해졌어 오늘 한번 신고 맡긴 건데 높은 거 하길 잘한 거 같아요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저는 오늘도 요거 관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봐요